fx 플러스 절대값 fx 0을 만족할 때 이랬죠. 그리고 정수 x 계수죠. fx의 절대값을 좌변에 놓고 이걸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fx 되죠. 가장 간단한 것은 fx가 0이 되면 0은 0이니까 성립하잖아요. 두 번째, fx가 0보다 크다 해볼게요. 0보다 크면은 좌변은 fx가 되고 좌변은 fx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fx하고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날 안 됩니다. 세 번째, fx가 0보다 작다. fx가 0보다 작으면 이것이 바깥에 나올 때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변하고 같아지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것은 fx 같은 경우에는 결론, fx가 뭘말로 됩니까? 0이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성립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이하가 되면 되죠. 그럼 이것은 1, 1, 1, 1, 3 마이너스 되죠.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이하다. 마이너스 1 이상이고 x가 3이하가 되죠. 정수 x의 개수니까 x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죠. 개수는 5개가 됩니다. 12 21 21 감사합니다.